여러분, 난 아침 간단히 먹으라고 말을 할 때 It's simple breakfast가 맞을까요? Eat a simple breakfast가 맞을까요? 나 사무실 가 라고 해야 될 때 Go to office 라고 할까요? Go to the office 라고 할까요? 퇴근하고서는 TV 프로를 봐라고 할 때 Watch TV show 라고 할까요? Watch our TV show 라고 할까요? 이런 말들을 하려고 할 때 단어는 대충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부분이 어를 넣어야 될지, 너를 넣어야 될지 이런 깨알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하루 일과를 말하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일과 영어 중에 식사할 때와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Eat breakfast 처럼 관사를 아예 안 붙이는 경우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침, 브런치, 점심, 저녁을 먹는다 라고 할 때 eat 아니면 have 다음에 그냥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면 돼요. 이때 관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eat breakfast, eat brunch, eat lunch, eat dinner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식사라는 게 우리가 다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하나에 뚝 떨어지는 어떤 명확한 형태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 어를 붙이지 않아요. 대신에 eat a simple breakfast 이런 식으로 이 식사가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으면 어를 붙였어요. 그냥 breakfast 가 아니라 a simple breakfast 간단한 그 한 번의 아침 여러분 간단한 아침이라고 하면 뭐 하나라도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죠. 토스트랑 두유랑 이렇게 하나의 어떤 특징을 가진 아침이기 때문에 a simple breakfast 이랑 fancy brunch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fancy 이건 고급진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아주 고급진 브런치를 먹었다. 그리고 eat a hearty lunch 이건 푸짐한 든든한 heart 이게 마음인데 아주 정성어리게 만든 아주 푸짐하고 따뜻한 그런 점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 eat a buffet dinner, buffet 뷔페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뭐 hotel dinner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 식사였다처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eat the breakfast 철아 너는 도대체 언제 쓸까요? I really like the dinner that we had in the hotel 이런 식으로 이 식사에 대해서 뒤에 좀 더 꾸며주면서 그 특정한 식사라고 말할 때 써요. 우리가 호텔에서 먹었던 그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I like to eat the dinner that my mom made for me 우리 엄마가 날 위해 만들어주는 그 저녁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너에는 그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라고 말할 만한 상황 했어요. 상대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먹었던 그 아침 점심 저녁 있잖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그 아침 점심 저녁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쓰거든요. 영어 공부 혼자 하기 힘들면 수만 명의 수강생들의 영어 목표를 이룬 에스테 잉글리시 온라인 강의에서 함께해요. 두 번째 하루 일과 영어는 출근할 때인데요. go to work 이런 식으로 이때도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게 기본인데요. 뭐 학교를 간다 go to school 또 회사 간다 go to work 그리고 뭐 성당 교회 간다 go to church 수업 간다 go to class 이런 말들을 할 때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아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 브런치 먹는다 이런 일반적인 것도 관사 붙이지 않았죠. 이게 자주자주 계속 반복되는 거는 특정한 형태가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서 굳이 붙이질 않거든요. 회사에 간다고 할 때 그냥 누구나 다 회사에 가고 떠오르는 게 다 다를 거고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말을 할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개념적인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한 군데 간다 아니면 그 학교에 간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처럼 말을 하거든요. you have to go to a church nearby 근처에 교회나 성당 아무데나 한 군데 가셔야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어를 붙이면 그 똑 떨어지는 형태가 느껴지기 때문에 a church라고 하면 머릿속에 교회 하나 아니면 성당 하나가 똑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아무데나 정확한 한 군데라고 할 때 어를 쓰게 되고 you have to go to the school to vote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투표하려면 그 학교에 가셔야 해요. 이거는 그 여러 개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콕 집어서 그 학교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 라는 뜻이 있을 때 the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go to the office.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출근한다고 할 땐 그냥 go to work 라고 했어요. work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일터, 직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간다 라고 할 땐 그 사무실로 간다. 이거는 명확하게 그 형태를 느끼면서 말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그냥 맨날 사무실로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go to work 하면 되는데 나는 어떤 날엔 사무실에 출근하고 어떤 날엔 공장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 있는 아무 사무실이나 공장 중에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가야 하는 그 사무실, 그 공장으로 가겠죠? 그럴 때는 go to the office, go to the factory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work 이것만 개념적으로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사무실 간다, 공장 간다 라고 할 땐 이렇게 너를 붙여서 쓰게 되고요. 우리 지금 배운 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주 일상적인 하루 일과 말하기 문장 잘 말할 수 있는지 제가 또 퀴즈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 잘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하루 일과 영어는 퇴근 후인데요. 보통 퇴근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하나요? TV 보거나 아니면 OTT 서비스 많이 보죠. 그때 그냥 watch TV 이런 식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게 돼요. watch Netflix, watch YouTube, watch Disney+, 이런 것들 다 붙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그 TV 프로 송신되어 오는 그 모든 프로들 다 말을 하는 거고 유튜브도 그 안에 다양한 비디오들 다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개념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Netflix, YouTube 이런 거는 다 브랜드 이름,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붙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watch a TV show처럼 O를 붙여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TV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TV에서 나오는 것 중에 프로그램 하나 본다라고 할 때 watch a TV show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아까 우리 그냥 breakfast가 아니라 간단한 아침이라고 할 때 a simple breakfast라고 한 것처럼 그냥 TV가 아니라 a TV show 이런 식으로 O를 붙여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show라는 게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쓰게 돼요. 이거는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예능 쇼가 될 수도 있고요. TV 프로그램은 모두 다 show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O를 붙여 쓰는 거죠. 그리고 또 watch a Netflix movie. 영화도 하나하나 셀 수 있어서 넷플릭스 movie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watch a YouTube video. 그리고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본다라고 할 때 watch a Disney animated movie. 이 애니메이션 보다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드뮤비라고 더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movie이기 때문에 O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watch the TV show 이렇게 이렇게 the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하나의 그 쇼를 말을 하는 거예요. watch the TV show 라고 하면 나는 뭐 유키즈 보는 거예요. 그리고 watch the Netflix movie 오징어 게임 보는 거죠. 또 watch the YouTube video 이 에스텔 잉글리쉬 보는 거고 watch the 디즈니 애니메이드뮤비라고 하면 겨울 한국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프로그램, 영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땐 한국어도 어 나 그 TV 프로 봐 나 그 넷플릭스 영화 봐 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이 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너인 거죠. 그럼 이제 배운대로 같이 하루 일과에 대해서 영어로 말해볼 건데 이 문장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하루 일과 문장이거든요. 1번 학교 다닐 땐 엄마가 차려준 아침 먹었어. 이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이거 영어로 바꿀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거예요. I used to 그 다음에 아침 먹다라고 할 때 eat, have 둘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엄마가 차려준 그 아침이기 때문에 eat the breakfast 아니면 have the breakfas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at my mom made 우리 엄마가 차려준 그 아침 먹곤 했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땐 when I went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다가 go to school 이잖아요. 그냥 그 개념적으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들 일단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관사 굳이 붙이지 않고 go to school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과거형으로만 바꾼 거죠. 우리 이 문장 그럼 같이 말해볼게요. I used to eat the breakfast that my mom made when I went to school 두 번째는 지금은 출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라고 해볼 건데요. 출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나는 아침에 좀 더 자려고 아니면 아침에 바빠서 간단히 아침을 먹어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Now it takes a long time 지금은 오래 걸려요. to 출근하는 데까지 회사 가기까지 뭐라고 하면 돼요? go to work 그냥 누구나 본인 회사 가는 거는 go to work 이렇게 개념적으로 쓰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았죠? Now it takes a long time to go to work 그래서 그냥 간단한 아침을 먹어요. So I just ate a simple breakfast 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중간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는 어를 붙였죠? eat a simple breakfast 그럼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Now it takes a long time to go to work So I just ate a simple breakfast 세 번째 주말에는 오후 1시에 교회나 성당을 가서 푸짐한 브런치를 먹어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늦게 일어날 수 있고 회사를 안 가다 보니까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On the weekend, I 그리고 교회 간다, 성당 간다 뭐라고 하면 돼요? go to church 관사 굳이 붙이지 않죠? At 1pm So I eat a hearty brunch 이런 식으로 뭐뭐한 브런치 형용사 들어가니까 어 넣으면 되죠. 이제 어렵지 않죠. 같이 말해볼게요. On the weekend, I go to church at 1pm So I eat a hearty brunch 네 번째 난 일이 끝나면 주로 넷플릭스를 봐 일 끝나고 퇴근하고 그냥 넷플릭스 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After I finish work, I usually watch 넷플릭스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특히 이게 그냥 브랜드 이름 고유명서라서 관사를 굳이 붙이지 않죠?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After I finish work, I usually watch 넷플릭스 다섯 번째 최근에는 재밌는 넷플릭스 영화 하나 보고 있어. Lately, I've been watching a 넷플릭스 movi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재밌는 이런 거 말하고 싶을 때 아까도 a simple breakfast처럼 형용사 넣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요. A fun 넷플릭스 movi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Lately, I've been watching 계속 쭉 보고 있는 거죠. A fun 넷플릭스 movie 같이 말해볼게요. Lately, I've been watching a fun 넷플릭스 movie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 문장 만들어볼 수 있도록 댓글 퀴즈 드릴게요. 네, 오늘은 하루의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배워봤어요. 영어 공부 자꾸 하다 말다 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수업은 아주 쏙쏙 이해되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코칭과 챌린지로 이끌어 드리기 때문에 완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성공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e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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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